26대 노인회장 문홍석 26대 노인회장 문홍석입니다. 운명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행운은 자신의 행운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며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2024년 갑진현 힘찬 운명을 개척하시고 자신의 행운을 믿고 열심히 기회를 찾고 도전을 거듭하여 더 높이 더 멀리 도여가는 멋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손성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